백툴, 칼국, 레드툴, 리스할 것 없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이 자리 차 사는 것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시대라니까 내 차 사는 신기술, 신한, 마이카 하나, 둘, 하나, 둘 에너지의 발음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가벼워야 오래 뛸 수 있지 않을까요? 활력빛 통말마한 느낌이 중요하죠 한 번에 살이 따뜻한 빛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살이 따뜻한 빛이라도 퀴색한 느낌이 들어요 한 번에 살이 따뜻한 빛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러너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인의 발에 맞추다 에너지의 발음 에너지의 발음 러너지의 발음 너무 잘한다 그거! 제품은 제가 상품을 찾을게요! 가자! 친환자 플라스틱 교수님 제구의 내일과 연결을 하고 너는 정말 어렵다! 가게운 자동차 소재 개별로 깨끗한 공주와 연결하고 오,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소중한 것 같아 아이들의 희망과 연결하고 진짜 많다 다행이다 아, 진짜 많다 그 Develop! 아주 잘한다 오오오오오오! 다행이다 어 상재를 위해오는 한글자막 by 한효정